2 의도적 오우 한철의 레프트 이렇게 말이죠 매치인지 한번 노려봤고 후지타다이슨은 앞으로 가봤습니다 중앙에서 싸우고 있죠 오우 한철의 라이트 다시 한번 라이트 카운터 주고받고 있어요 중방에서는 오우수수 정차가 두동조 선수가 타격 타이밍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자 살짝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슨이 조금씩 무너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이드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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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몰아 붙이고 있구요 아 근데 이게 연장으로 가면 주둥주 선수가 조금 더 지쳐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 운영은 후지타다니스는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격적 전체 우정에서는 리듬도 잘 잡아내고 주둥주는 했는데 그 레슬링 공방, 클린치 공방이나 이런 데서는 그립을 점유하는 것이나 훅 점유가 거기서 조금 후지타다니스 선수가 좀 더 잘 해내고 있거든요 네 이제 10초 안쪽으로 남아있는 2라운드 사실 일본 선수가 지금 후지타 선수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까지 안면적으로 정타들이 들어갔었고 이렇게 두 선수 2라운드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후지타다니스 선수의 포인트를 좀 줄 수 있게끔 잡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 때 전략을 수정을 해가지고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와서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한 거네요 네 확실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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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는 호지타 다이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주동조 선수의 첫 패배가 부상으로 인한 패배라니 너무 아쉽네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동조 선수가 앞선 대회를 부상으로 인해 못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더 기대가 됐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 중요한 요소지만 결국에는 근접 상황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린치, 그레꼬로만 레슬링 이렇게 보여지는 저쪽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후지타 다이슨이었고 그러한 것을 승리라는 결과까지 이어나가는 데서